고생 이오 아우 개깁다 먹어봐 여보 맞았던가 춘이라 아 아침부터 9시가 넘었어 아 지금 물 뿌리고 있습니다 어메 어메 아침부터 케이크야 우리 이 어메 음 음 끝남다 음 음 음 음 음 음 벙커가 아주 그냥 벙커가 넓으니까 아주 좋아해요 벙커의 짐들이 오우 엄청나죠 보세요 이렇게 짐을 아 그냥 여기 딱 열면 오 찬발 확 들어온다 여보 아 노래 좋다 자 아침에 설거지 했습니다 여기는 주문제내변입니다 한번 여쭤봐 뒤에 카라반 있었는데 어우 있네요 카라반 어 카라반 두대다 여보 카라반 두대에 스타렉스 캠핑카 한대 있네요 자 앞에는? 앞에는 없어? 앞에는 뭐 틀어오게 틀어오고 있던데 이야 예수이다 아멘 설거지에 워커피팟 그리고 물 끓였는데? 커피죠? 응 커피 좀 아침 6시간 되면 저렇게 내가 끓여줄께 내가 줄께요 커피를 믹스로 줘? 어 나는 믹스 줘 믹스? 더 선 있는 데까지 물 끓여줘 여기가 우리 커피참 겁니다 내가 뜯어 커피참고 여기 있습니다 물 커피팟 커피팟 우리 장모님이 주신건가? 응 이제 됐어? 응 아주 오래 된 커피포트 보국 보국전자 지금 없을거야? 보국전자 있나? 우리 장모님이 주신 맞지? 저거 아닌가? 응 맞아? 엄마 쓰시던거지 우리 장모님이 쓰시던 커피포트 난 두유에다 먹을까? 두유 먹지 말라 그랬지 강청운에다 아아 죽인다 죽여 물 여기다 구워놔야 되겠다 나머지는 응? 나머지 물 여기다 구워놔 응 여기다 구워